나무 액터스 제공 서울은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배우 홍은희가 mbctv 세월화극 나쁜영사에서 신하균이 연기할 오태석의 아내 김혜준을 연기한다. mbc는 홍은희가 나쁜영사를 통해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. 고 5일 밝혔다. 나쁜영사 는 영국 bbc 최고의 인기 드라마 루터 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관심을 끈다. 제작진은 신하균과 홍은희 부부로 첫 호흡을 맞추는 두 배우가 선보일 시너지를 기대할 만하다. 고 밝혔다. 신하균과 홍은희 외에도 신예 이설 박호산 김건우 등이 출연한다. 올겨울방송.lisa.yna.co.kr 2018년 9월 5일 9시 25분 소식